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보험료기간에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이 성립됐고 약관과 증서를 받았어요 그럼 보험료가 정기적으로 나가야 되겠고요 우리가 보험에 대해서 보장받는 보험가입금액, 그 다음에 보장받는 기간 그죠? 그럼 보험료는 또 언제까지 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첫 번째 보험료인데요 자 보험료는 보험자에게 위험을 담보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어때요? 그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는 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위험에 대한 책임을 돈으로서 보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위험 부담을 책임지고 그에 해당하는 보수로 지급받는 것을 보험료라고 합니다 자 보험료는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영업보험료하고 순보험료, 부가보험료가 있겠죠 자 영업보험료가 있어요 영업보험료, 그 영업보험료에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가 있다 순보험료는 우리가 부담만, 위험을 부담한 부분에 대한 금액을 말할 거고요 자 부가보험료란 그 계약을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쓰이는 부가보험료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을 우리는 영업보험료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보험료의 성질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성질이 있는데요 자 최초보험료, 최초보험료 최초보험료로도 하죠 대부분 요새는 이제 최초보험료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보험자가 책임을 개시시키기 위한 보험료를 우리는 최초보험료라고 합니다 최초보험료는 반드시 현금일 필요 없고요 담보도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해지가, 계약이 해지인 상태에서 다시 부활할 경우 부활할 경우 처음 납입하는 보험료도 최초보험료의 성질을 뜹니다 자 보험자의 책임을 개시시킨다고 그랬죠 책임은 승낙과 보험료 최초보험료를 받으면 책임이 발생한다는 뭐 당연히 앞에 청약이 있어야겠죠 청약 청약과 승낙, 최초보험료가 있으면 책임이 개시가 된다 책임 개시를 위한 보험료를 우리는 최초보험료, 초해보험료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죠 제1의 보험료, 처음으로 지급하는 보험료 아까 최초보험료 같은 경우는 담보도 가능하기 때문에 담보도 가능하기 때문에 담보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돈 낼 수 있잖아요 그때 제 최초로 내는 보험료를 초해보험료라고 부르지 않고 1의 보험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1의 보험료는 1의 보험료는 최초보험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초보험료가 아니다 최초보험료와 제1의 보험료는 같다? 아닙니다 다릅니다 라는 사실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계속 보험료는 보험자가 책임을 계속 유지할 때 당연히 계속 지급하는 보험료를 계속 보험료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앞에 무효, 취소, 해제, 해지했을 때도 설명드렸지만요 뭐예요? 해제란 해제란 언제만 가능하다? 해제는 최초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최초보험료를 지급했을 때 상품상 해제가 가능합니다 최초보험료 미지급 시에만 우리는 어떻다? 해제 가능하다 해지는 계속 보험료가 미지급됐을 때 보험료를 납입을 해줘야지 계속적인 위험을 보장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보장을 해야 되는 그 보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면 그 순간 보험자는 책임을 질 수 없겠죠 해지가 된다는 거죠 장례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지가 될 수 있다 보험료금 지급, 의무자는 누가 지급할 의무가 있느냐 볼 필요가 있어요 보험료는 당연히 계약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지급 의무가 있겠죠 보험료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찾을 때는 해지 이게 아니라 타인에게 그 타인에게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타인을 위한 보험이겠죠 타인을 위한 보험 타인, 내가 누구를 위해서? A를 위해서 보험을 가입을 해줬어요 이 사람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을 해줬어요 계약을 한 거죠 당연히 돈은 누가 내요 보험자인 보험료를 납입하겠죠 근데 계약자가 파산을 했어요 망했네 그럼 돈을 못 내겠죠 돈이 없어서 파산한 거니까 그럼 그때 보험자는 어? 돈이 안 들어오니까 계약을 해지시켜야지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타인에게 그쵸? 야 원래 돈 내던 사람이 돈 내던 사람이 지금 못 내고 있어 그러니까 너 이거 계약 유지할래? 어? 그쵸? 유지할래? 돈 낼래?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아 난 돈 없어서 포기할래 그러면 당연히 해지 가능하겠죠 자 그때 타인은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이며 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만약에 보험자가 보험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망했어 보험회사가 망한 경우에는 3개월 후 3월 후 그 계약은 실효가 돼요 효과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보험자가 파산됐을 때는 보험자가 파산됐을 때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 어? 보험회사 망했네 이 계약 해지해야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산 선고 받고 3월이 지났을 때는 실효 효과가 없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보험계약자가 그쵸? 계약자가 파산한 것은 계약자가 파산한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쵸? 계약자가 파산한 것은 아무런 법적인 효과가 없어요 하지만 보험자 회사가 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그리고 파산 선고 받고 나서 3개월이 지난 후에는 3월이 지난 후에는 그 계약은 없어집니다 실효 됩니다 이렇게 분단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보험료 지급과 부지급 돈을 냈을 때와 안 냈을 때라는 거죠 보험료 지급 돈을 냈다면 최초보험료 지급 시에는 보험계약자가 책임을 집니다 자 그래서 청약 최초보험료를 지급했을 때 책임은 개시됩니다 어? 그러면 승낙의 여부는요? 승낙은? 자 앞 강의에서도 설명드렸죠 승낙이 있어요 그리고 청약도 받고 승낙도 받고 최초보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책임 개시됩니다 근데 만약에 청약은 받고 최초보험료는 받는데 아직 승낙하기 전이야 승낙 전이야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청약을 그쵸? 거절할 사유가 없다면 거절할 사유가 없다면 그쵸? 거절 사유가 없다면 거절할 만한 이유가 없다면 거절할 만한 이유가 없다면 그 계약은 어떻습니까?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 그 부분 앞에서 이걸 뭐란나? 승낙 전 보호 제도라고 합니다 승낙 전 보호 제도 승낙 전 보호 제도 그래서 승낙 전 보호 제도는 모든 보험에 적용된다 라는 거죠 소급 보험과 다릅니다 소급 보험은 어떤 일정한 기간을 소급하여 앞으로 땡겨서 했을 때는 보험자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승낙 전 보호 제도 같은 경우는 청약에 대한 거절 사유가 없다면 책임은 개시된다 자 그 다음에 보험료 부지급 효과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느냐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보험료 납입해야겠죠 그래서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계로 지체 없이 보험료 전부 또는 1회 보험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최초 보험료죠 최초 보험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책임이 개시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월 그렇죠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 그렇죠 해제는 이것밖에 없다고 그랬죠 최초 보험료 최초 보험료 안 낸 경우를 해제 언제? 2개월 동안 2월 동안 내지 않은 경우는 해제된다 자 최초 보험료가 아닌 계속 보험료인 경우는 계속 보험료인 경우 만약에 납입하지 않았다면 그건 뭐예요? 해지 그 경우는 해지된다 그죠? 해지될 때는 타인의 만약에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면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가 없는 한 타인에게도 보험료 납입에 대한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 경우 보험료 지급을 받지 않은 잔액이 있으면 그렇죠? 아 사고가 났어 사고가 났어 돈을 줘야 돼 보험금을 납입을 해줘야 돼 보험금을 줘야 돼 보험금을 줘야 되는데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보험자가 보험자가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못 받은 게 있어요 돈을 못 받았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서 돈을 못 받았어 그렇죠? 보험료 지급을 받지 않은 잔액이 있으면 그 잔액이 있으면 그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험금에서 이를 공지할 수 있다 그렇죠? 공지할 수 있다 이거 왜 그래요? 보험료 뭐가 필요하죠? 보험료는 위험에 대한 담보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보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냈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위험을 담보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집하지 않은 돈이 있다면 그죠? 지급하지 않은 받지 못한 돈이 있다면 그때는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을 때에도 보험금액에서 이를 공지할 수 있다 보험료를 제외시키고 제외시키고 지급할 수 있다 그 내용이죠 자 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 상당한 기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의 최고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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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하고 그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을 때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타인을 위한 보험일 때는 어때요? 타인에게도 그 의사를 물어서 그쵸? 해지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류약관에 대한 내용은 시험에는 그렇게 잘 안 나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험료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보험금액이죠 보험금액 자 보험금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해야 할 뭐예요? 보험상액 최고금액이죠 지급해야 할 금액 최고 한도액을 말한다 한도액을 말한다 자 보험금액이다 손해보험에서는 실제로 생긴 실손 그죠? 실손보장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실제로 생긴 손해보험을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생명보험에서는 대부분 정액 그쵸? 손해유무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 형태를 많이 띄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상해나 질병보험 같은 경우 부정액보험과 정액보험 혼합해서 사용하는 제3보험 형태를 띄고 있죠 현대에는 근대에 지금에는 거의 대부분 정액과 부정액을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럼 보험금을 지급할 지급의 의무자는 약정기간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그쵸? 기간이 없어요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통지를 받은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신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흘 이내에 열흘 이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고 발생하면 10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줄게 약정기간에 정했어요 그러면 그 기간에 받으면 되고요 만약에 사고가 발생할 때 언제 받는다라는 말이 없을 때 그 없을 때는 뭐예요?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가 그쵸? 돈 주세요 라고 통지 받은 후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해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뭐 가지급도 있죠 보험금액이 어느 추 정해지면 그쵸? 크게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아서 90만원인지 100만원인지 정확하진 않아 근데 9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일 것 같아요 이때 가지급 그쵸? 측정된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미리 지급할 수도 있다 뭐 가지급 형태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가지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나중에 손해평가사 되시고 나서 시설 조사하시면 시설에서 가지급 형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면책사유 자 면책사유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자의 고위 또는 중대한 간실 중간실로 인해서 생길 때는 책임 없겠죠 그쵸? 고위 또는 중대한 간실 중간실 자 고위 일부러죠 중대한 간실은 뭐예요? 고위는 없지만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어떤 사실이 발생할지 대충 알았어 저렇게 놔두면 저거 사고 날 거야 저렇게 두면 다칠 거야 라는 거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고위는 아니지만 방치나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사실 그 결과가 나올 거를 뻔히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실수를 우리가 중대한 간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농작물 같은 경우는 농작물 같은 경우는 가뭄이 들었는데 물을 안 줘요 간수를 안 해줘요 물을 안 줘요 그러면 그 작물 죽겠죠 그건 중대한 간실 그건 가실이죠 그쵸? 수확기가 다 됐는데 사과가 달려있는데 수확기가 다 됐어요 그래서 저장성이 낮아 근데 수확기가 한 달이 지났는 때도 안 따고 그대로 매달아 놔서 자연재해에서 얘가 뭐 썩거나 떨어지거나 이랬을 때는 보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확기에 발생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다 중대한 가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위 또는 중대한 가실이 있을 때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 다음 보험사고가 전쟁 뭐 기타 별난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쓰면 특약이 없으면 보상하지 않는다 전쟁이나 별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런 면책사유에는 면책사유에는 절대적 면책사유하고 상대적 면책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는 어떤 상황이든 절대 보상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절대적 면책사유에는 담보가 불가능한 거 그래서 피보험자의 고위 자살 그쵸? 자살이나 뭐 살해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될 거고요 살해는 되죠 살해는 되고 자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에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의성을 띈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 수익자의 고의도 역시 보상하지 않고요 계약자의 고의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피보험자 수익자 계약자의 고의는 보상하지 않아요 왜? 다 돈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이라는 거죠 보험하고 연관되어 있는 직접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고의성을 띄고 있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반대로 상대적 면책사유는 상대적인 거예요 담보 가능하다 그래서 임보험에서는 중가실에는 특약 가입 가능하고요 전쟁, 내란 등 특약 가입이 가능해요 문제는 보험료가 엄청나게 비싸지겠죠 저런 경우 보상한다면 된다 여러분들 예를 많이 드는 게 9.11 테러죠 9.11 테러 같은 경우는 비행기가 빌딩을 직접적으로 가격을 했기 때문에 원래 보험상 처리가 안 돼요 그런데 너무나 큰 인재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특수하게 처리가 되는 경우들이죠 왜냐하면 특약이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수한 처리 방식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특약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험료가 변경돼 금액이 변경돼 자 보험료 금액은 다 뭐예요 위험에 대한 부분이죠 그죠 위험 그럼 위험성이 변경됐을 때 이거 변경된다 그래서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 그래서 위험이 변경됐을 때 위험성이 높아졌을 때 그때는 어때요 보험료를 변경할 수 있다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자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를 받을 때에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해지 자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이 증가됐어요 자 고의로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실수 중대한 실수로 중대한 가실로 위험이 증가했다면 그렇죠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가실로 인하여 사고에 발생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될 또는 증가될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다면서 1월 내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하고 거의 똑같죠 동일한 내용이고요 자 특정 위험의 소멸 보험 계약자는 특별한 위험이 소멸하거나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을 그렇죠 현저하게 현저하게 초과한 경우에는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 소멸에 의한 초과보험 보험 계약자는 특별한 위험이 소멸하거나 금액이 그렇죠 현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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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한 경우에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소멸에 의한 초과보험이죠 그럼 일반적 초과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초과보험 위험 보험 가액금을 넘어선 거죠 보험 금액이 보험 계약의 목적의 가액 보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초과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보험 감액을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 기간과 보험료 기간 보험 기간은 보험 사고를 보정하는 기간이에요 보험 사고를 보정하는 기간을 우리는 보험 기간이라고 한다 보험 기간을 대체로 위험 기간 또는 책임 기간 담보 기간 부보 기간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험 기간은 책임을 지는 위험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담보를 하는 부보하는 기간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보험 계약자가 보험자 또는 보험 모집인에게 첫 보험료를 최초 보험료를 지급한 시점 그렇죠 시점부터 시작되면 인정된다 이를 우리는 소급보험이라고 한다 그래서 책임 시작 그렇죠 승낙전 보호 제도 그렇죠 승낙전 보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책임 시작서부터 보험 기간과 책임 끝 그 사이에 보험 기간이 존재한다 대부분 거의 대부분 다 어때요 거의 일치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죠 특별한 경우를 제 얘기는 거의 대부분 일치합니다 자 그리고 보험 기간 경과 후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래도 보험자의 책임은 인정됩니다 그렇죠 사고가 보험 기간 중에 사고는 발생했는데 그 후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고는 전에 발생했고요 사고는 전에 발생했고 보험 기간이 이때까지인데 사고는 이때 발생했고 후유증 손해는 이때 발생했어요 그때 사고가 원인이 되는 사고가 그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는 보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도 알아주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반 보험 예정 보험 소급보험 뭐 이런 말 있는 거 여러분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 뭐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자 보험료 기간은 말대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이겠죠 보험료를 납입한다 이 기간은 통상 1년으로 한다 그래서 보험료 1년 동안 납입한다 그래서 보험료는 어떻게 했었다 가분할 수 없다 그래서 불가분의 원칙이죠 불가분의 원칙이지만 위험 그 기간 내에 납입한 보험료와 그에 해당하는 책임 담보하는 위험은 동일하기 때문에 가분할 수 없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그러지 않죠 분납도 하고 분기납도 하고 여러 가지 방칙을 한다 그래서 얘를 많이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험료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봤고요 보험기간 보험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봤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보험의 목적과 보험사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보험의 기간에서는 여러분들 크게 특별하게 중요할 만한 내용은 뭐 시험이 잘 만한 내용은 아까 얘기했던 금액 보험료가 증액되는 경우 있죠 그건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할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지하면서 넘어갈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